많은 장수 국가들이 모여있는 유럽, 그 중에서도 동유럽의 중심 체코로 가봅니다. 이곳은 체코의 수도 프라하,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고풍스러운 건물과 예술의 향기, 그리고 일상 속 낭만이 가득한 아름다운 도시죠. 그 아름다움을 완성하는 건 역시 시민들. 다들 건강하고 여유가 넘쳐 보입니다. 혹시 체코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맥주입니다. 체코인들의 삶을 완성하는 건 맥주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체코인의 1인당 연간 맥주 소비량은 무려 143리터로 유럽의 1위. 하지만 과한 음주는 활성산소를 일으키는 요인인데요. 체코인들의 간 건강은 과연 어떨까요? 체코인들은 지혜롭게도 오래전부터 맥주에서 건강의 비결을 찾아냈다는데요. 그게 뭔지 궁금해서 달려간 이곳. 혹시 맥주 스파라고 들어보셨나요? 커다란 옥구통 욕조에 맥주를 넣고 따뜻하게 한 뒤 그 안에 들어가 온천욕을 즐기는 건데요. 체코인들은 오래전부터 맥주로 머리를 감거나 목욕을 하며 해독을 해왔다고 합니다. 카코인의 1위에 참가하는 것입니다. 카코인의 1위에 참가하는 것입니다. 체코인들의 또 다른 건강 비교를 거리에서 다양한 운동을 즐기는 모습을 통해서도 쉽게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스포츠가 있었으니 이야 이게 뭘까요 도심 한복판에 조성된 인공금류 이렇게도 카약을 즐길 수 있군요 이야 정말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서 8년 넘게 카약을 탔다는 한 시민을 만났는데요 참 다양한 레포츠를 즐기는 체코 시민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종목은 바로 테니스입니다 테니스는 축구와 함께 체코의 국민 스포츠로 통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요 저는 이 시선을 즐기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선을 즐기고 싶어서 저는 이 시선을 즐기고 싶습니다 모든 시선을 즐기고 싶습니다 이 시선을 즐기는 하트 렛츠가 그래서 카диovascular 운동을 향해 보입니다 이 시선을 향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선을 사용할 수 있는 체코 체코인들이 테니스를 사랑하는 이유,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인 마르티나 나브라틸로바가 체코 출신이기 때문이죠. 세계 4대 메이저 테니스 대회에서 총 18회나 우승을 차지하며 강철 여재로 불리던 그녀가 암에 걸렸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런 팬들의 응원 덕분일까요? 지난 3월 완치가 됐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웬만한 병에는 끄덕없다는 강한 체코인들. 그 비결을 혹시 전통 음식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비타민 B와 단백질이 풍부해 면역력을 높여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준다는 체코의 슈퍼푸드. 꼴레뇨는 돼지 무릎 부위를 장시간 푹 삶아 익혀낸 체코식 족발인데요.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이처럼 체코의 전통식은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활용한 육류 요리가 지배적이었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 체코의 식탁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프라하의 한 노천시장. 주말마다 열리는 이곳은 농부들이 직접 재배한 유기농 채소와 과일을 가져다 파는 파머스 마켓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암으로 살았습니다. 사망하는 인구 비율도 꾸준히 줄고 있는데요. 이런 건강한 변화 덕분에 유럽의 신은 건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